엄청 많던데요 보니까 선생님 제가 잘 뿌리면 있는건가요? 예예예 짝으로 파는데들이 있어서 이걸 진짜 판다고 해서 찾아본적이 없거든요 살다라구요 일단 가빠는 거리에 어떤게 이거 그 갚은거 같은데 이거 별 차가 없는거 같아서 군부러서 파란게 오리더라구요 너무 가까워요 약간 거리 저도 그래도 알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? 네 그거리 뿌리다가 지금 안뿌려지는거 같으니까 점점 앞으로 오거든요 어 군부다 너무 집중해서 한거 아니에요? 오늘 평일인데 그러니깐요 내일도 평균해야되는데요 내일은 수업이 없어서 실업자 매일 하루 수요일에 써있다구요 그렇죠 더 뿌려야되죠? 한겹? 아니 사포질 한대 위주로만 아 일단 지금 사포질한걸 보셔야하니까 네네 쌤 저 핀바이스 너무 바랍니다 지민이 아무것도 Cyber